그런 걸 읽고 싶으면 그 현상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긴 근본적인 것들 그걸 보기 하려면 이런 책을 먼저 읽는 거죠. 이 책을 보게 되면 인터뷰 도사, 리서처 도사가 아, 나는 말을 듣지만 말을 듣지 않아. 난 그 안에 이 사람이 왜 이야기하는지만 들어. 라고 하는 메시지거든요.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고요. 미디어의 역사 같은 거 한번 보게 되면 더블로직에 대한 두 가지 극단이 막 충돌해서 이렇게 그 다음 순서를 만들어야 하는 원리를 알 수 있고 이 책은 제가 시간 나면 설명해 주고도 싶은데 요리책이기도 하고 저널책이기도 한데요. 인류학 보고서인 헝그리 플레딧이라고 정말 재미있어요. 정말 재미있어요. 제가 세 번 얘기했죠? 정말 재미있어요. 정말 재미있어요. 네 번 얘기했다. 제가 누가 저한테 물어봤어요. 한명수님, 당신은 최상 최고의 UX책은 뭐 같아요? 추천해 주세요. 헝그리 플레딧! 요리책이잖아요. 읽어봐. 리서치에 최고가 남겨있어. 아, 저 기가 막힌 책입니다. 저 안에 뒤에 후기를 보게 되면 리서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기가 막힌 인사이트가 저에 담겨있어요. 눈을 들고, 눈을 뜨고, 귀를 열어서 꼭 여러분들이 읽기를 바랍니다.